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내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현주일에는 바로 부모의 믿음과 그리고 자녀의 축복의 관계에 그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죽을 때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믿음은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전되고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에게 이전시키고 전수하고 전달해주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고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비전은 비전을 낳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축복을 낳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매일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의 믿음과 축복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믿음으로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녀는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과 모든 방원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시대에 우리 가운데 대구신흥교의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전되고 전수되어 축복의 디딤돌이 되고 축복의 마중물이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세속주의, 물질주의, 비인간화 시대, AI와 메타버스 시대의 가정이 붕괴되고 파괴되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최우선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지대는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신앙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세대의 차이입니다 어제도 할렐루야 찬양대 세미나 후에 점심을 먹는데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MG, 요즘 MG세대라고 그러는데 뭐에 줄임말이고 약자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뜻은 아니겠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집사님 말씀하시는 게 MG,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MG세대 이게 뭐지? 부부 간에 또 자녀들 사이에 가정에 이런 많은 세대 차이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과 자녀 신앙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가르치고 행하였던 하나님의 자녀 신앙 교육의 원리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모세가 믿음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모세가 태어날 시대에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울한 시기였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내로 번성합니다 그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집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사내 아이면 다 죽여라 그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흑과 절망의 시대예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2006년 뉴엔에 발의했던 인구학자 영국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국가 1위다 가장 먼저 인구가 소멸될 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시대는요 믿음이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이를 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을 가진 내위인이었던 요괴백과 암흐람은 믿음으로 모세를 잉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를 기르죠 그리고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믿음으로 나일강에 던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는 거죠 좋은 부모는 믿음이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의 잉태에서부터 출산, 돌봄, 양육까지 그리고 장성하기까지 믿음으로 키웁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 부모들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애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애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타 교육기관, 사회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부모가 세상 방식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문화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권력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교육과정에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것 그것이 바로 자녀 신앙 교육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자녀를 잉태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요하는 오직 유일한 요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 진이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쉬마 이스라엘 지금 모세가 출애급 2세대 다음 세대들 부모에게만 지금 전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 교육 명령입니다 이건 대안이 아니라 원안입니다 자녀들 어떻게 신앙 교육할까? 대안을 찾고 대안을 찾고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원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신앙 교육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물보다도 뛰어난 것임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올인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호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녀 교육에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어떤 교육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은 없어요 그 교육과정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입니다 아이들 때로 교훈할 때가 있죠 그리고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책망할 때가 있어요 바르게 하려고 그리고 의로 교육할 때가 있어요 이 책 찾아보고 이 교육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경에 다 들어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목사님 저는 신학대학교도 안 나왔고 신학대학원도 안 나왔고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한 대로 부모가 가르친 대로 잘하지도 않습니다 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친다고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일 있다고 주의를 예배 안 드리고 뭐 있다고 신앙 버려버리고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자라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머뭇머뭇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그대로 스며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욕심요건 어떻게 가르칩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쉬지 말고 반복해서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자녀 신앙 교육에 투자해야 하고 부모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신앙 조기 교육 해야 합니다 모태로부터 신앙 교육 부모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해요 부모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부모가 자신의 첫 제자를 자신의 자녀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자녀들이 입학하는 첫 번째 학교가 되어야 하고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만나는 첫 번째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세상 사람, 세상 일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신앙 교육 명령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유일하신 여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 부모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아름다운 아임을 알아보았어요 이 말씀은 모세의 외모가 겉으로 표면적인 준수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4대인전 7장 20절에 말씀해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즉 하나님이 모세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름다운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모세의 부모가 단순히 모세의 외모와 외적인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숨긴 게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가, 갓 태어난 모세가 예쁘게 잘생겨서 성경을 숨긴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내면의 아름다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통찰할 수 있는 영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모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알아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귀에서 그를 3개월 동안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에서 믿음으로 그 아이를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성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품에 자녀를 보내주셔서 위탁하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부모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위탁받은 청지기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신의 계획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믿음이고 부모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섭리와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게 될 때 자녀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과거를 보지 마십시오 현재도 믿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시고 하나님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고 자녀를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청지기의 사명으로 자녀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잠재력을 보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길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잘못된 명령 그 권위와 제도에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석 달 동안 순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부모에게 이 석 달은 굉장히 긴 또 엄청난 갈등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석 달은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최후의 한계 기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부모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잘못된 명령 권위 제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장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죠 모세 부모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명령을 하나님의 경애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모세 부모는 당시 눈에 보이는 최고 통치자 최고 권력자 신적인 존재의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모든 역사와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과 대치되는 잘못된 명령과 권위와 제도에 굴복하도록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의할 수도 없고 반항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10대 청소년이에요 누부갓네사랑 앞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묻불에 던져 죽게 하겠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대치되는 잘못된 명령과 권위와 제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10대 청소년이에요 어떻게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저는요 그 부모들의 자녀 신앙 교육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 부모들은 성장하고 어쩌면 전쟁에서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10대 청소년들만 혈혈 단신 이방나라 바벨론 누부갓네사랑 앞에서 그들이 주는 왕의 친미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권위와 권세와 제도에 굴복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대치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그 명령과 권세와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위의 3장 16절에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갓네사리여 우리가 이레다의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웃소서 아멘 어떻게 10대 청소년들에게 이런 믿음의 신종함이 있었을까 부모의 자녀 신앙 교육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금신상 만들었어요 한 달 동안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 도장이 찍힌 것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언제 적부터요? 어렸을 적부터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 신앙 교육을 받은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떼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유일하신 여와 하나님 사랑해라 이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잘못된 명령들 권위, 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정기의 신서참배 우상에 절하지 않고 6.25 그 전쟁의 폐허 속에 단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절여 그것은 믿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경혜함에 있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대처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 여러분 신앙 교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와 권세에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고 잘못된 명령 권위와 제도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자문 22장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10편 27편 1절 말씀 시작 요하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하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진짜 두려워하고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이것이 자녀 신앙 교육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낳고 믿음으로 아이를 양력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여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와 하나님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도록 유일하신 여와 하나님 사랑을 그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르치십시오 마음에 새긴 그 말씀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그 말씀을 새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녀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길과 다르고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보일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하는 잘못된 명령 권위 제도 속에 놓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여하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자녀 신앙교육의 원리 그 교훈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내게 주시는 우리 가정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모세와 같이 구원자로 리더자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방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와 성조들에게 가정의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일정하게 해 주시려면 긴 이게 끈고 surgeries